안녕하십니까?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세차 전문업체 JROTO입니다. 인천 서구 청나동에 위치해 있는 저희 JROTO에서는 셀프 세차, 손세차 서비스는 기본이고, 유리막 코팅, 광택, 썬팅 등의 여러가지 시공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입장에 서서 친절한 서비스와 착한 가격을 통해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넓은 공간과 최고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이곳. 저희 JROTO를 찾아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